제네시스 G80 차량 입구되었는데요 진짜 패키지 1번에 보시면은 원래 언더코팅과 썬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썬팅과 유리막코팅 추가로 블랙박스 타인비커 중에 LX5000 그 스펙에서는 가성비가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작업비 130만원에 입구가 되었는데 지금 썬팅이 막 끝났습니다 썬팅 보시면 전면 같은 경우는 지금 35% 직후면은 15% 해서 살짝 밝게 아주 살짝 밝게 지금 농도를 맞췄고요 반사필름이 아니고 비반사필름으로 시공을 했어요 점잖게 검은색 컬러인데 그냥 일반적인 검은색이 아니고요 차쿨 느낌의 블랙이기 때문에 약간 멋스러운 컬러 이렇게 시공이 되었고 파노라바튼도 빼고 전면, 측면, 후면 해서 45만원에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막코팅 같은 경우도 저희가 80만원짜리 제품을 하시는데 할인해가지고 60만원까지 블랙박스 LX5000 같은 경우는 금액을 조금 제가 저의 게 아니기 때문에 장착비 정도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차 패키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틴팅 같은 경우는 최대한 먼지 안 들어가게 지금 사실 전면, 측면, 후면 해가지고요 총 합쳐서 먼지가 거의 한 개, 두 개 들어갔을까 말까 하는 정도로 최대한 먼지 없이 그 다음에 필름의 꺾임 없이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블랙박스 설치를 하기 위해서 배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배선은 꼼꼼하게 안에다가 저희가 흡음 테이프를 싹 감아가지고요 소음이 늘어나지 않게끔 꼼꼼하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틴팅, 썬팅이 막 끝나자마자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바로 붙이게 되면 썬팅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선만 다 마감을 해놨고요 지금 보시는 건 LX5000 모델 장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블랙박스 시공도 끝났어요 썬팅하고 블랙박스가 끝났고 유리막 코팅 작업이 들어갈 건데 유리막 코팅은 규라힐 코팅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셀프 힐링, 스크래치가 났을 때 복원이 되는 기능 초발수가 나오고요 경도, 규라불, 별 5개짜리, 최고의 제품입니다 코팅제는 스폰지에 최대한 묻혀가지고요 그 장면에 가로, 세로 빈틈, 빈틈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시공되고 있는 듀라엘 코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공을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살짝 물을 뿌린 다음에 시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시공이 쉬워지고 경화를 빠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셀프로 시공하시는 분들은 세차를 한번 싹 하시고 물기를 깨끗이 닦고 깨끗한 걸레에 에탄올을 묻혀가지고 탈지 작업을 한 다음에 물을 한번 살짝 미스트를 해서 코팅을 발라주시고 걸레를 두 장을 가지고요 걸레에 물을 적셔서 꽉 짠 걸레 그걸로 1차 버핑을 지금 끝났어요 그리고 깨끗한 마른 걸레로 2차적으로 버핑을 해주면 됩니다 셀프로 시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본점으로 브레이식 보이와 본점으로 연락을 주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시공 방법은 본네트를 반절로 나눠서 이쪽 반 이쪽 반 시공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판에 한번 시공하고 버핑 한번 또 도포하고 버핑 그 다음에 또 한판 한판식으로 이렇게 시공하시면 돼요 지금 시공되고 있는 기본 베이스 코팅을 타고 나서 열철일을 하고 그 다음에 탑 코트를 해가지고 드라힐 코팅 피막을 보호하는 코팅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두 번의 코팅이 시공되고요 하루 반나절 코스로 시공이 돼요 코팅이 다 되면은 바로 열철일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막 코팅이 지금 다 끝나고요 이제 열 처리 열 경화를 하기 위해서 열철일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차량 표면의 온도를 약 65도 높게는 70도까지 설정을 해서 올려주고요 서서히 식으면서 유리막 코팅이 제대로 경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열 처리를 해줄 거예요 열 처리를 진행하게 되면은 자연경화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동안에 건조를 시킬 수가 있고요 열을 주워서 시키는 게 아니고 높은 열을 올라갔다가 열이 서서히 식으면서 단단하게 경화가 되는 거예요 고온의 열 처리를 함으로써 유리막 코팅이 가진 능력치를 더 최대치를 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리막 코팅 했을 때 능력치가 100이다 열 처리까지 하게 되면은 120, 130까지도 올리는 게 바로 이 열 처리입니다 유리막 코팅 전문 샵에서 시공하시려면은 열 처리 시설이 꼭 있는 샵에서 시공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열 처리까지 해서 유리막 코팅 시공이 다 끝났습니다 카메라로는 어쩔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하게 되면은 유리 발수 코팅은 서비스로 들어가요 차중에 따라서 15만원에서 20만원 하거든요 요거를 서비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시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차 패키지 저희가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브리지 코리아 무료전화에요 16882526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문의상담 예약하시면서 어떤 걸로 하실지 그리고 블랙박스랑 애프터블로우 이 두 가지는 신차 패키지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랑 애프터블로우는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가로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